최장 거리는 350m? 저 어떡해요? 점심 차려 안녕하세요 프로데아나 한지민입니다 이번에 나오시는 우리 아마추어님이 드라이버 장타자시라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노련하게 제가 최대한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윤병호입니다 닉네임은 써니스타 러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였고요 골프를 스크린으로 시작해서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드라이버 차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고 최장 거리는 어플에 보면 35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프로 선수 생활을 했고 아마추어가 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둘 다 편안하게 쳐서 즐거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장타자시라고 들었는데 드라이버 한 비거리 몇 정도 나갔는지 여쭤봤될까요? 잘 맞으면 300m 가까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m이래요? 잠깐만 저 오늘 같은 팁박스 쓰나요?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구 선수 출신의 지금 코치 하고 계시다고 어쩐지 장타가 야구할 때는 장타는 아니었는데 골프 칠 때 장타가 되더라고요 클럽 세팅을 싹 보는데 클럽이 뭐가 없어요 드라이버, 웨지, 아이언 딱 깔끔해요 그래서 좀 어렵겠다 생각하긴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상큼하게 첫 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300m 치시면 저기 좀 넘어가고 해저드가 있는 개미얼일 것 같은데 장기를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안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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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드라이버 잡았는데 아니요 생소자 저에게 이렇게 핸디를 주시는 건가요? 야 긴장을 하는구나 그 질문 안 드렸네 긴장하셨나요? 긴장 안 한 줄 알았는데 쓰니까 긴장을 하네요 3번 홀까지는 너무 불기울이래요 8번 아이언 치겠습니다 154인데 8번 아이언 치고 이거 몇 배? 안 되겠어? 짧으면 좋으니까 9번 아이언 한번 쳐볼게요 굿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약바에서만 치다가 저에게 이제 그 멘트 통하지 않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약바에서 치다가 해서 한 번도 천천히 세셨던 분이 없어 한 번도 천천히 세척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예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피지컬이 워낙 좋으셔서 혹시 프로로 오해받은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항상 골프장 가서 캐디님이 항상 프로냐고 1번으로 딱 티셔츠 치면 음 음 잠깐 일어만 해주세요 오세요 누가 봐도 헤드 프로님이 데리고 온 학생 같지 않나요? 프로님 오늘 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님 오케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5 언더 정도만 딱 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 전 여기서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살짝 우측을 봐야 될까요? 우측을 보고 네 앞에 안 넘어가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샷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프로님 네 네 오우 샷 확실히 첫 티샷보다는 네 내려오네요 네 내려오네요 첫 티샷과 스윙이 달랐어요 정말 자신감 있게 몇 정도 보실까요? 8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8번 긴장이 많이 돼서 165인데 8번이에요? 아 짧다 너무 떴나? 방향은 좋은데 143 저 8번 칠 것 같아요 오 나이스 그렇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7번 쳤어야 되나 봐요 아 어쩐지 7건 치고 싶더라 거리감이 맞아야 되는데 오우 화면 바뀌었는데 힘 힘 힘 힘 힘내라 힘내라 인마 우와 아 우와 아 아 아 우와 대박 우와 우리 또 속았어 양방 제일 불안한 거는 퍼터 오 나이스 힘 아 감사합니다 2홀도 끊은 거 하셔야겠네요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볼까 싶어요 대박 나랑은 공략이 달라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도로 공사 협찬까지 대박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도로 있는 쪽으로 공략했습니다 그 좁은 몇 센티가 안 되는 이 도로를 보신 거예요? 정확하셔 오늘 너무 정확하셔 여기가 공략파이가 편하거든요 좌측 뼈 그렇죠 이렇게 질러가 퐁하니까 편집해주세요 안 돼요 집어서 잡아야지 우와 톤이다 아쉽다 생각을 해보니 제 탓도 잘 유지하다가 2글 치시면 다시 2통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정말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짧게 쳤어요 제가 거기다 치고 싶었는데 아 정말요? 네 이게 이게 아 이게 퀸일이에요 어? 내려가야 돼 주민아 승산 있어 더 할 수 있어 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많은데요? 오 잘 치셨다 잘 치셨다 다행이다 어우 원하네 나이스다 나이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펄스피드가 어떻게 나오실까요? 제가 봤을 때 한 73? 어 진짜 남자 프로님들 거리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프로테스트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즐기고 싶은 취미로만 딱 삼고 싶어요 맞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아까 퍼터 하시는 거 보고 이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패스가가 확 느껴졌어요 오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상담 조금만 더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봐드리진 않아요 150이면 컨디션이 좋으면 7번이 맞는데 오늘은 좀 컨트롤을 쳐서 굿샷 아 열렸다 아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아휴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진짜 감정이 몽글몽글해서 그래요 작전이죠 아 나 어쩐지 백댕 딱 올리는데 얼마나 더 노력을 했을까 오 좋은데? 힘내 힘내 아 바람 아 일단 나이스 온 이게 뭐야 큰일인데?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 쳤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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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이스 됐다 와 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 보기려면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제가 온호 안 뺏기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이름이 이제 기죽는단 말이에요 원혼이신가요? 이거는 사실 막창을 한 70% 정도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구질은 어떤 구질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 한 일주일마다 바뀌는데요 이번 주는 들어옵니다 아 이번 주는 들어온가요? 네네네 선수로란 드라이버 와 갔다 올라갔다 이거 안 걸리면 올라가는 소리가 아 걸렸다 굿샷 감사합니다 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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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들어가 오늘 심장이 좀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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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저희 좋은데요? 네 쌍버디 내리막이 상당한데 이거 130만 보고 쳐도 되죠? 저는 25? 그 5m는 못 맞춰요 아 오케이 잘못 맞았어 탑볼이었는데? 오 저는 여기서 9번 아이언을 풀로 볼 거예요 굿샷 감사합니다 어우 붙었다 조금 짧을까 감사합니다 오 잘 치셨다 오 오 오 들어가 들어가 오 오 나이스 오 다행이다 빠르게 플레이를 끝내셨어 아 땡겼다 아 땡겼어 땡겼어 아 땡겼어 땡겼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또 뭔가 원혼을 원혼을 어 원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오 오 나이스 오 와 파이팅 굿샷 감사합니다 오 그린이 진짜 어렵네요. 새빨간 데 있습니다. 태극기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샷! 감사합니다. 컷! 감사합니다. 가야 돼! 너무 가야 돼! 안 돼! 라이가 S자 같은데. 쉴 때마다 화면이 바뀌어요. 힘을 내! 들어갔다! 기분 좋은 셋이네요. 전 기분이 안 좋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바디! 아, 열심히 막았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야구를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난 잘해야 되니까. 못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스팅을 할 수도 있고. 공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제가 항상 멘트 전에 막 그러거든요. 진짜 촬영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잠시 촬영. 그럼 8번은 파포. 220미터인데. 이 정도면 뭐. 돌아. 밀렸어.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죽었어. 막창 났어요. 거의. 이번 주. 둘째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오, 좋습니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어깨 깔아치는. 오, 이러면 런이 많아서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오, 나이스. 다행이다. 오, 그만 가야지. 옥각지 tiket 다 알 것 같아요. 아이, 오케이. 다. 둘, 셋.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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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덜 빛. 오르 dog develop. 오르막 bleW. 오르막. 자 Zo. 잘 나가나 했는데, 아. 흐. 거의 한 30미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작하다. оту가 엄청 세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약할 줄 알았는데. 제발! 오, 됐다! 나 어떡하지? 라이가 그렇게 말았어? 제가 핸디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좀 그래. 마음이 아파. 좁고 그린도 어렵고 굿샷! 감사합니다. 너무 안전했다. 진짜 너무 안전하시죠? 네. 안전하게. 싫어했다. 힘들어 가셨다. 그래도 좋은 위치예요.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어? 비슷한 위치군요. 누가 누가 잘 붙이나. 굿샷! 이거 좋다. 멈춰야지. 얍! 얍 얍! 진짜 너무 컸다.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짧게. 오! 붙었다. 우와! 아, 약했어. 포털을 들고 들어가실 때 진짜 웃겼어요. 됐다. 나이스! 오늘도 치열합니다. 치열해. 컨택비 좋아요. 컨택비 좋아요. 컨택비 좋아요. 컨택비 좋아요. 제일 불안한 것은 퍼터 쇼게임이. 또 당했어. 또 당했어. 아휴. 맨날 안 맞는다고 그러셔가지고 막 점심 차려. 지금 한타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저는 우리 코치님이 말씀하신 파이브 언더. 우리 코치님은 어떤? 사실 오기 전부터 1언더가 목표였어요. 이길 수 있겠다. 후반 초토리. 페어 웨어가 굉장히 좁아요. 잘 맞았어. 됐을 것 같아.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넘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스탑! 대박. 진짜 대박. 지금 손에 걸쳐져 있어요. 대박. 조금 세게 들었습니다. 맛바람도 있어서. 말리지 마십니다. 말리지 마. 감사합니다. 쉬고 계세요. 열심히 치고 갈 테니까. 쉬고 계세요. 딱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잘 잡아주세요. 와. 굿샷. 감사합니다. 나이스. 원래. 딱 그런 멘트가. 압박을 주는데. 대낭하시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다. 나이스 버디. 셌다. 세게 쳤어. 아니야. 안녕. 너무 잘 치셔서. 오늘 약간 뭔가 그런 운대도 좋으신 것 같은데. 네. 홀인원도 좀. 홀인원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오. 좋다. 140이 안 가나? 아니요. 되지 않을까요? 고고할 수. 어때? 얘도 제가 한 번. 붙여볼게요. 굿샷. 붙었다. 보자. 와. 감사합니다. 오. 과감한데? 엄청 과감했는데? 오. 오. 과감하셨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저 파티했어요. 예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으시고. 네. 이거는 저랑 같은 조건이신데요. 굿샷. 감사합니다. 해저드 끝이 아까 보니까 260 정도 되는데. 네. 승부를 발전. 오. 근데 이거는. 짧아도 해저드니까? 승부 사실. 얘도 75 나왔어. 대박. 와. 됐다. 우와. 오. 오. 다행이다. 우와. 저 어떡해요. 너가 붙이면 돼야지. 너 약한 소리 하지마. 오. 좋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재밌다. 엄청 재밌던데요? 좋아. 좋았다. 들어가? 제발. 들어가? 제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진짜 거래 맞추기 어려운 건데. 역시 다릅니다. 힘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매하지만 오늘은 드라이버 정확도가 좋으니까. 푹샷. 감사합니다. 푹샷. 뚝. 와. 다 갔다. 어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컨트롤. 아. 저쪽도 계속 컨트롤을 타는데. 저쪽도 걸어가지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푹샷. 가야 돼. 더 갔어야 돼. 아. 저걸 넘겼어야 됐는데. 보통 살짝 정적이 생기면. 화이팅. 화이팅. 이러는데. 지금 화이팅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저와 같은 터치감인데. 저 지금 또 같은 터치감이었는데. 몰라만 가야 되는데. 오. 나이스. 설마. 스톱. 예산이 참. 짜잔. 됐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오. 이제 그럼 그만. 아. 여기서 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오. 핸드케어 앱 1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드라이브 치즈. 꽤 까다로운 거. 네. 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아까 드라이브 충분히 넘어가셨던 거리인데. 4번 아이언을 조금 가볍게 쳐서. 200. 200. 정도. 끝. 샷. 오. 나이스. 제가 먼저 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아. 유틸리티가 이겼다. 아유. 나 빼. 감사합니다. 아유. 나이스 나이스. 유틸리티로. 이번에도. 굿샷. 감사합니다. 아유. 요즘 유틸리티. 나이스. 열렸다. 보라. 더 돌아야지.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저는 7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거리. 5번 대 7번. 한푸루님 따라가면 이렇게 굴러 내려오겠죠? 환영합니다. 저한테 안 오시는데? 좀 더 옮겨 있어야 되네. 다행이다. 공략하기는 좋은 자리. 한푸루님처럼 이걸 넣어야 되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터치. 감사합니다. 저거 흘러야 돼. 됐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이것도 너무 어렵네요. 나이스 좋다. 와. 우리 코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 약간 버디 같은 파인데요? 오른쪽으로 채워진 332기차 자리의 타포입니다. 굿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버 샤프트의 강도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6X인 것 같아요. 5X. 굉장히 강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힘에 딱 맞는 걸 쓰고 계신 건데 그만큼 힘이 좋으시다는.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굳이 바뀔 때가 됐나 보네요. 셋. 한 번 붙여볼까요? 굿샷.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시면 어떡해요. 보기 하나 해야겠다. 좋다. 오. 나이스 나이스. 딱 100m 가네요. 맞아야 돼. 긴장이 좀 풀렸나 봐요. 아 잘했다. 다시 언더파를 향해 달래가셔야 될 것 같은데. 154에 10m를 짧게 들어가야 되니까 7번 아이언 컨트롤을 좀 쳐볼까요? 10번 아이언 컨트롤을 고리를 했는데 죽을 칠까 말까 하긴 했는데 후잇! 다행이다. 맞고 빵. 맞고 빵. 안 돼! 글로는 안 돼. 한프로 님은 이런 거 치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치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넣을려고도 안 하고? 붙이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나이스! 잡아야 돼! 멈춰! 최대한 띄워서 꽂을 겁니다.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목표하셨던 원 언더를 향해? 네, 이번이 찬스인 것 같아요. 푸샷!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끼리 치면 여섯 타는 아직 모르거든요. 여섯 타는 아직 모르는데 와 홀데로 돌리셨어. 빵! 나이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인간미 내시지 않았어요? 97m 밖에 안 남았어. 또 꽂으시겠네요. 보여드려야 됐어. 똑같이 인간미 있다. 저희 아까 같이 보디하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보여드려야죠. 오 나이스 터치!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 어? 아니요 짧은 게 나아요. 거의가 똑바로예요. 스톱! 컴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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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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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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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마쿨, 언더파로 끝내셔야죠. 살짝 밀렸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푸샷. 감사합니다. 너무 짧았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꺼냈어요. 나이스, 나이스. 스톱. 나이스, 어디? 마지막에 그림을 내셨어, 그림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다 가져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리고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실물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진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의, 프로로서의 공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아마추어님을 모시고 또 즐거운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원언덜을 지키셨으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OK 선가드 패키지인데 아무래도 자외선에 유출 많이 되시니까 이거 쓰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성적 내시고 또 골프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간퍼들